와, 들어옵니다. 뭐야, 뭐야. 뭐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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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와, 동철호 온다, 동철호. 왔다, 왔다, 왔다. 와, 동철호 온다, 동철호. 어, 이거 뭐야? 동철호. 공장에 왔다, 공장. 밑에서 봤던 건데. 뭔데? 궁금해 죽겠네. 와우! 모르겠다라고? 모르겠다요? 모르겠다, 모르겠다. 모르겠다, 모르겠다, 난 모르겠다. 무슨 고기예요? 이거는 삼겹살입니다. 아, 삼겹살. 그냥 고기를 구운 게 아니네. 와, 이걸 말았어요. 고기를 그냥 구운 게 아니에요. 요리입니다, 요리. 고기. 이거 묶었구나. 이 밑에 보시면. 밑에 뭐 있어요? 이 떨어지는 기름으로 감자랑 버섯을 같이 구운 거예요. 오, 진짜 맛있겠다. 오, 진짜 맛있겠다. 돼지 기름. 라드라고 그러지, 라드. 라드, 라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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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드 이유는 중식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죠. 자른다, 자른다, 자른다. 자, 안에 궁금합니다. 안에. 자른다, 자른다, 자른다. 대란다, 자른다. 와, 롤 케이크. 고기, 롤 케이크다. 롤 케이크다, 롤 케이크다. 아브라게트, 롤 케이크다. 여기 침 lobster. 아, 여기 침ろ어가죠? 아, 여기 침롱으로 나. 고기 롤 케이크는 진짜 상상 못 했어요. 청구지, 청구지. 아브라게트, 롤 케이크다. 부르겠다. 무슨 일. 어떤 일인가요? 소고기라 해도 믿을 것 같아. 소고기라 해도 믿을 것 같아. 그렇게 부드러워. 그것보다 이게 더 부드러워. 얘도 막 녹는구나. 보통 돼지고기 하면 약간 돼지고기의 특이한 강한 맛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고급스러운 풍미가 느껴져요. 향이 너무 좋아, 향이. 삼겹살이 아니고 금겹살. 이 정도로. 삼겹살이 금이 됐어요. 그래서 사장님 고기가 약간 달아야 뭘 바른 거예요, 꿀 바른 거예요? 꿀? 메이플 시럽. 마지막에 시럽으로 싹 감싸주네. 말로만 많이 들어보던 꿀떼지네, 꿀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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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바른 돼지네. 이 라드 돼지 기름으로 만드는 그 밑에 있는 감자. 감자. 감자, 감자. 그 라드 기름을 활용할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냐. 그러니까. 뜨겁떡. 근데 감자가 엄청 부드러워. 그리고. 뜨겁떵떵해. 고소하죠? 너무 맛있겠다, 진짜. 비주얼도 너무 좋아. 내가 살다 살다 먹어본 거 중에 최고다. 다음 식당으로 더 자리를 옮기자고. 알겠습니다. 맛있죠, 맛있죠? 11승이 예약되어 있습니다. 11승이 예약되어 있습니다. 힘이 우리의 것이야. 11승을 위하여. 네아...! 11승으로 만들ered